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경북 영천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기르는데 돼지 폐사 등이 발생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ASF 발생이 확인됐습니다. 올해 네 번째로 확인된 양돈 농장 ASF 확진 사례로 지난달 21일 강원 철원군에서 ASF가 확인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. 사고수습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해 어젯밤 10시부터 내일 밤 1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돼지 농장 310곳을 소독하고 있습니다.